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 오늘은 저희가 집을 짓다 보니까 돈이 떨어져가서 망고 농장에서 하루에 일 좀 하려고요 돈 좀 벌려고 가요 지금 망고 농장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망고를 딸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망고를 딸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망고를 딸 수 있다고 하네요 이상하네 경쟁을 하나 옳지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헬로우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아니요 여보, 이거는 베리스톨야 아, 털 아, 털 이거, 메킹 오일 오일 오일, 찰콘 코코넛이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쌀이 나네요, 지금 이게 씨가 되는 거죠, 지금? 마구가 덜 익었어요 이게 과일들이 동물적인 거 아니에요 저기가 따먹을까봐 신문지를 다 가려놓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배라든가 상아하고 비슷하죠? 네 마구가 덜 익었어요 여기가 지파장인 거 같아요 남구 따면은 다 와서 킬로수 딸고 먹는 지파장인 거 같고 밥도 먹고 그러는 거 같아요 남구 도기는 이제 뷔페식으로 먹는 식당인 것 같아요 식사하는 일꾼들이 같이 식사하고 뷔페식으로 먹는 식당인 것 같아요 쟤도 망고뿌레기를 먹네 식당인 것 같애 수축폭이 한입 , 두고 한입 먹으러 왔어 먹으러 왔어 보이지?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주일에서 10일 카바마이트 같은 거 쓰면 한 4일이면 숙성이 된다고 그러네요 이제 언제 출하느냐에 따라서 4일이냐 10일이냐 여기서도 어차피 약으로 숙성을 시킨다고 그러네요 카바마이트 같은 거 쓰면 되겠네요 그린, 그린 이것도 옐로우 있고 맛도 없어? 제 컬러 이거는 이송하다가 그냥 다 익어버린대요 그래서 상품적 가치가 없는 거고 다 그린 색일 때 따가지고 빨리 유통을 해야 된대요 가능성은 한 3, 4일이면은 하나 둘 셋 아침은 시키는 곳 노랑하는 곳 은행 그 날은 Elder's Mei 지금 먹으래요? 그런데 쉬어서 못 먹어요 너 먼저 도와줘요 너 먼저 도와줘요 저 친구는 저 앞에서 2차 검사해서 빠꾸마 친구를 2차 검사를 해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거는 좀 살리고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정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여기다 지금 다 버리고 있어요 아까워 이거 잼 만들면 좋은데 애플만 끄고 또 먹으면 애플만 끄고 또 먹으면 애플만 끄고 또 먹으면 잘 먹네 야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맛있어 잘 먹네 내가 사자는äs 다시 한번,нако, til supporting mango 파프네 소금 오야 denken 느낌? 오야빼 오야빼 버터가 더 reserved 이건 오야빼 오우 야,너 안쉬어? 예 예 근데 이건 있네요 더워서 나른한 기분이 싹 가셔버려요 이걸 먹으면 좋지 않나요 까먹으니까 랜드 베이프 오늘 망고 오늘 25% 오늘 가슴과 스프레이면 75% 75% 소장농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땅 주인은 25% 25% 그리고 여기서 관리하고 약불이고 뭐 하는 거는 75%를 가진 거예요 캐나다에서 사시다가 와가지고 이 땅을 오늘 사가지고 처음으로 치사를 하신 거예요 에이 론하고 아까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그걸 좀 배운다고 캐나다는 다 정리하고 지금 와가지고 농장을 사가지고 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아 일단 이삼하고 일단 이삼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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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스랑이 있고 그물이 있어 이紅 아멘 오우! 하나 닦고! 두 개! 아이씨, 하드워크! 너 도와줘! 하나 닦고! 하나 닦고! 하나... 하나... 하나.. 으아... 이따가 이따가 시원한 식감은 두 번째 식감이었어요 ㅎㅎ 이건 딱 쉽게 해봤어요 ㅎㅎ 이거 그냥 잘 먹으면 좋겠어요 ㅎㅎ ㅎㅎㅎ 아이고 ㅎㅎ 가방때문에 사야겠다는 식감이에요 ㅎㅎ 너무 잘 먹었네요 ㅎㅎ 인정볶음면 좀 더 잘 먹었네요 ㅎㅎ 오늘은 깨끗한 식감이었어요 ㅎㅎ 아이는 그냥 끓이고 싶어! 빨리 빨리 해! 일당 없어! 그러면은 간다! 만족하니 요! 이거 잘 안전한 예! 저녁 여긴 그 지역에는 주차차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